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1일 오늘 수요일 마감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외국인 코스피 역대급으로 매도 나왔습니다. 1조 6천억 매도했구요. 기관도 1,900억 매도 그 부분 중에는요 연기금이 1,690억 매도합니다. 자 연기금이 과연 우리나라 시장 버팀목인가 전혀 아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구요. 자 코스피 0.7% 하락이구요. 코스닥은 0.01% 약부와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진주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께 아침에도 아침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확인되겠습니다만 셀트리온 삼행제 이제 갈 수 있다 오늘 살 수 있다 까지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 셀트리온 4.8% 강한 상승이구요. 자 셀트리온 제약은 17%까지도 상승하다가 11.4%로 좀 밀렸습니다만 렉키로나 이제 경증 환자한테도 투여 확대하겠다라는 소식 넣으면서요. 셀트리온 돌았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미리 방송에서 자주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 착수 소식 그런 것으로 강하게 상승했다면 렉키로나 이슈 있다 셀트리온 삼행제 충분히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폭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는 SK케미칼 초강세 오늘도 2%대 추가 상승입니다만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삼행제가 강하게 폭등한 상황입니다. 자 다만 아쉬운 것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매물 폭탄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4.3기 반도체 디램 가격 하락 전망되면서요. 스트레이트로 빠지는데 오늘 6%대 빠졌습니다. 쳐다보지 마라. 관심 가지지 마라.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얼마가 세이브된 겁니까? 그렇죠?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냥 하락적으로 좀 빠집니다. 자 1차 매수 여러분들께 의견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2차 매수 시행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1차 매수분만 그대로 끌고 가는 상황이 되어야 되고 시장 반등할 때 여기 8만원대 넘어서는 거 확인하고 여기 2편선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주감의 소외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래프톤과 같은 종목 못사서 안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게임주 별로니까 안달하지 마라 했는데 10% 마이너스입니다. 자 돌렁 사고 싶어서 샀다면 10% 빠지는 거예요. 안달하지 마라. 사지 마라. 이게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크래프톤. 자 오늘 카카오뱅크와 같이 은행주들 금리 인상 이슈이 있기 때문에 또 반등해내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셀티론 삼행제 그리고 의료 관련 치과 관련 종목들 21인근에서는 반등한다. 이거 완전 진리거든요. 다시 한 번 더 확인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섹타 대체적으로 다 약세입니다. 자 그 와중에서도요. 2차전지 섹타 안에 SK 죄송합니다. 삼성 SDI 여전히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잘 봐라 그랬죠? LNF 잘 봐라 말씀드렸습니다. LNF도 초강세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자 잘 봐라 하는 종목은 강하게 가고요. 보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종목은 강하게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닥터케이가 제시하고 있는 방송들 제공하고 있는 방송들 천천히 꼼꼼히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연인지 아니면 제시한 종목들 중에 상승하는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하락하는 확률이 높은지 여러분들이 직접 검증해 주시고 저의 가치를 한번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부분 차치하고요. 시장이 상당히 급변동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요. 제약바이오가 급등하는 부분은요. 공매도 때리고 있던 부분이 강하게 반등하니까 쇼커브링 같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참 상상하기 힘든 상승폭을 가져오는 것은요. 기관 외국인 트레이드들은요. 내가 버티고 싶다고 버텨지는 게 아닙니다. 룰이 있어요. 일정한 퍼센테이지 넘어서면 자동으로 그냥 전전해버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그냥 폭등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를 팽시키고 제약바이오를 강하게 땡기고 기존의 2차전지는 그대로 상승추세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메타버스도 분명히 약세 흐름이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사지 마라 그랬거든요. 오늘도 하락합니다. 텍스트와 같은 종목도 3%대 하락입니다. 이것은 차익실현 물량 나아가고 있는 와중인데 돌렁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수익보다는 손실볼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폭락하는데 연이어서 급등주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케이브 방송 잘 참고를 하시고요. 꼼꼼히 한번 보신다면 충분히 많은 도움 무료로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닥터케이가 잘난척 하려고 방송 켠 것도 아니고요. 주사항도 또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제 60위를 지켜야 했었던 코스피 시장이 밀렸으니까요. 다시 여기 직전 저점대는 살아있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60위를 훼손하고 한 번 훼손했죠. 벌써 여기 깨지면서 두 번 훼손했죠. 이렇게 자꾸 훼손을 하기 시작하면 처지기가 쉬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자 환율도 아까 올라온 것 확인했고 외국인이 갑자기 매도폭탄을 때리고 선물도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면서 밑으로 때리고 하는 부분 좋지 않습니다. 처지더라도 3187 여기 121 라인 직전 저점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할 테고요. 코스닥은 20일에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처지지 말고 반등을 강하게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기관의 외국인의 수급이 필요한데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또 상당히 큰 변동성 예상이 되고 오늘 미국 시장이 아주 양호하게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최근에 외국인의 선물동향은요. 단타 성향이 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완전 3만 계약 여기 보면 2만 천 계약 매도에서 1만 4천 계약 매수니까 여기 계산을 해보면요. 3만 5천 계약 정도의 진폭이고요. 1만 3천 계약에서 다시 1만 6천 계약 2만 2천 계약까지 갔다는 것은요. 이것도 3만 5천 계약의 진폭 아닙니까. 대략 3조 한 6, 7천억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 완전 교란하면서 가지고 놀고 있다. 라고 뼈아프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외국인이 거대한 자금으로 국내 시장 선물로 지고 흔들고 있다. 환율도 오늘 급등하는 상황이니까 환율이 안정되는지 외국인 매도하던 것 줄이는지 매수로 전환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매수를 해야지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사들어오는 개인들 주식 진짜 못하는 개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왜? 주포가 던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소 담았습니까? 강하게 가기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덜렁사는 개인들 나중에 주식시장 폭락하면요. 쪽박차기가 십상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기관외국인의 수급과 동조화 하시기를 강력히 권고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힘든 상황인데요. 닥터K 포트폴리오 중에 바이오가 연일 풀을 뿜는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화살표, 방송 안내해 보시면요. 카페 링크 걸려있으니까요. 수익 현황이라든지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입 절차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꼼꼼하게 메모해가면서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닥터K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